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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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acı 대파 소금 대파 고춧가루를 구워줍니다. 계란은 양념을 고기고기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배추 뭔가 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토마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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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연기가 잘 어울려요 다급은 맹콜리 저거ille? 많이 함께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And I'll see you all in the next one. Bye! Bye!